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는 올 한 해 동안에만 15명이 숨졌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태일 3법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회에서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전북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노동계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며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함께한 세 분의 토론자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 차례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심 전라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태일 열사는 여성 봉제 노동자들의 근로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산화하신 분인데요. 아직도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향상되지 않았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당하기도 하고 또 출산과 육아휴직 과정에서 보직이 변경되거나 전문직에서 다른 직으로 권유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이런 모성보호 차원에서 차별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조례에 담아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올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향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광수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장님도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틸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외치신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하고요. 또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한 600만 명, 그리고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가 2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5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 외침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민주노통 전북본부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강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1970년과 2020년, 50년의 간극이 있는데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사주면서 안타까워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 혹은 그런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하죠, 그런 비정형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분들의 처지가 정말 그때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걸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통계를 말씀드렸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과로사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의 경우, 이런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자들이 더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2020년 전북 노동계 현주소는 어떤지, 우리 최영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전라북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9명이고요, 2019년도에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6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 수는 1,100명인데요. 전라북도 노동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발표에 의해서 90% 정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 2015년도보다 4%가 증가한, 36.4%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로 증가한 수치가 이미 나왔고요. 2019년도 전체 임금 노동자, 전라북도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45%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 국장님, 더 하신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 한 해에만 39분이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통계로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산재가 적용이 안 돼서 아예 산재에 집계가 안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제대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사고자 통계가 39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재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에서 일하시는 선원들은 어선원 보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재해인데도 산재보상 재해자 수만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해서 재해자 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전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전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청 소속 노동자들이 30여 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투쟁 현장이 생겨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에 인천공항에 방문하셔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여러 공공기관들,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죠. 지금 단식을 하시는 분은 도청에서 간접고용,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올해 1월에 전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전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임금 명세서를 보니까 임금이 오히려 줄었죠. 줄었고 정년도 줄어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 어떻게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보다 정규직으로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처우가 더 악화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이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송아진 지사와 우리 민주노총 본부장님과 연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송아진 지사가 하락한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어쨌든 도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달 넘게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기업이 아닌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렇게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최영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임금 하락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아주 단편적으로 했는데 50여 분이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임금 하락이 없다고 저한테도 보고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임금 하락분이 발생했고 지난 10월에 임금 하락분에 대해서 일부 노동자들한테는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 임금 하락분이 1억 3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금이 지급되지 못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한테는 계산법 이상한, 그러니까 노동자도 이해할 수 없고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에 계산법으로 획일적으로 25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250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임금이 줄어든 건 천만 원이 넘거든요. 개인별로 좀 다르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25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까지 이렇게 이익이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납득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노동이 존중되는,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정센터장님, 앞으로 도청과 노동자들과의 대립, 갈등 양상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도청의 어떤 조치, 또 노동자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쭉 짚어주십시오. 저는 이 사태,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대화가 단절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수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다수노조가 교섭권, 노동조합법상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은, 그래서 소수노조에서 교섭을 하지 못한다. 이게 도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소수노조건 다수노조건 떠나서 같은 도청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저는 교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도청이. 그래서 교섭이든 대화든 어떤 형식으로든 긴밀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설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쓴 마스크가 많이 사진에도 나오고 방송 또 신문에서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에 금속과 유리가루가 섞인 분진이 묻어 있었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맨 피부 위에도 그런 분진이 가득 낀 채 노동을 하는 그런 현실이 많은 시청자들을 또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게 보겠습니다. 강 국장님, 현재 나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파업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며칠째 이어진 파업입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파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파업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입장, 또 현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마스크 문제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바로 다시 원래 주던 3M 마스크로 바꿔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하청업체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로 다른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고 하지만 본질이 마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작업 환경을 원청이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넘기는 게 정당한 건가. 이런 문제거든요. 태안화력발전소에 김용균님 사건이 있었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위험 업무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넘기고 그러면 원청은 책임을 벗어나고 용역 대금도 그래서 절감을 시키고 재벌이나 재벌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이런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원청 재벌기업과 정부가 직접 이야기를 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단을 할 건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자. 그래서 이런 법안을 계속 제정할 걸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센터장님,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은 어떻게 강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안전조치 후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업에게도 안전조치 후 작업, 사전 안전조치 등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이익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가 한 번 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엄중히 묻는 그런 법안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보면 기업 처벌법 등 이런 것들이 법의 제도가 준비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호주나 영국, 또 유럽 쪽에 있어서는 어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업은 폐가망신하는 정도의 엄중히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수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죠? 아니, 저는 그 수치는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885명,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절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측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인명보다 우선시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먼저 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미 보건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의지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이런 현장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이 현장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빨리 조속하게 통과되고 민주당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처벌법에 대한 통과 의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올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최 의원님,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 건의안을 하나 정부에 올렸습니다. 올해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가로사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17년도에 4명이 숨졌을 때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대안이 사실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제가 자꾸 법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지만이 택배에서 본사에서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가입 여부까지를 담는 법안이 촉과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비 납부 주체가 사실은 택배 회사가 돼야 되는데 대리점하고 노동자한테 지금 분담을 시키는 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택배 회사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몰랐던 부분이 택배를 저희가 이용을 하면 택배 사용자한테 백마진이라고 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좀 개선이 돼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개선이 되고 택배 분류와 배송 업무 이런 것이 분류가 확실이 돼서 택배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조금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센터장님, 최 의원께서는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 법안을 제정해서 보험료 납입 주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밖에 어떤 대책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겁니까? 지금 현재 14개 직종에 대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14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 대상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문제는 사업주와 당사자, 노동자가 절반씩 해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구조인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해라라는 요청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이게 산재보험이 강제 가입인데 이미 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이런 명점이 있어서요.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도 강제 가입 형태로 적용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국장님, 또 노동자들은 어떤 대책을 또 촉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민주노총에 있으니까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특히 노동상권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을 제정해서 택배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이 보장이 된다면 보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사와 택배 노동자들이 대형 그런 택배 회사들이 있죠. 직접 어떤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강제를 하고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교섭을 하고 나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당사자와 회사, 대형 물류 업체들 서로 같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단체 교섭권을 보장을 하면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인정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실질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 간의 교섭 구조를 살짝 우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를 가운데 끼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좀 질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 중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까지를 제대로 보장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섭권이 없는 이유가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노조법상으로는 그렇게 서로 근로계약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 가지는 권리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업이라든지 퀵서비스, 택배기사 또는 대리기사 이런 노동계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이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최근에 아마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규모로도 많이 늘어나고 직종도 다양해지면서 그러기는 할 텐데요. 요양 이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자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적용 제외 대상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적용되는 분들도 한 2015년에 4만 4천 명에서 2019년에 7만 4천 명 정도로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율이, 그래서 이분들 중에 재해율이 2015년에는 0.64%였는데 작년에는 1.95%,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만큼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뭔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제외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 전체 규모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얼추 추산하면 3.6% 정도 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다치고 일하다가 아프게 되고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주 제도적으로 아까 정광수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산재보험에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의무화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센터장님,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센터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규모 또 어떤 직군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도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군이 과연 몇 개 직군이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 보니까 한 42개 직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사를 통해서 아마 최소한 8만 명 이상이 도내에는 좀 규모가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규모 추정과 함께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자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도 지금 없어서 최소한 근접하게 규모라도 추정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도 행정에 좀 제출하고 도가 좀 대안을 좀 정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전태일 3법 윗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전태일 3법이 3가지 법 개정을 하자,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그러니까 해고도 자유롭고 연차수당, 야간수당 이런 것들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넘어서서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해라. 이게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태일 3법 중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노동상권이 아마 또 들어보셨을 텐데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렇게 있습니다. 단결권이라는 건 노동조합 할 권리인데 이거는 이미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는 이미 인정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 개정이라는 건 이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판례를 반영하는 정도 수준의 아주 가벼운 법 개정인 거고 핵심은 단체 교섭권입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섭을 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전태일 3법에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아까 현대자동차 사례에서도 보시듯이 위험 업무는 대부분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매기자. 이런 내용들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전태일 3법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효됐는데 지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부위원회에서 결의 중이지 않겠습니까?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공포에 한 4년간의 유예를 두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망자의 한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4년 동안 유예를 하면 사실상 4년 동안 방치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는 법 제정을 해서 강제와 또 정부의 역할을 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같이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유예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계기로 해서 전북의 노동 현장과 특히 열악한 노동의 현실 또 노동 관련 입법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출연자들께서 강조하실 부분 좀 짧게 언급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국장님. 다시 한번 전북 도청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런데 오히려 전라북도가 지금은 노동조합 기본적인 활동마저 방해하는 그런 노조 탄압자가 되었거든요. 대화를 안 하는 거를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태도가 도내 전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들은 도의 태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저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북 도내 현대자동차 오늘 다룬 전북 도청의 이야기 말고도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여러 다양한 투쟁 사업장들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북 도청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북 도청이 지금 바로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정 센터장님. 한때 전라북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두고 기업 유치에 많은 힘을 쏟은 바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좀 뒤집어서 표현하면 노동자의 착취가 무한으로 가능하니 전라북도에 오셔서 기업하시라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벌써 바꾸어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노동권에 대한 옹호를 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하기 좋은 전라북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저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노동자분들이 도지사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상용차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면서 현대자동차 본사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셨느냐 상용차에 지금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지금 타지로 발령을 받아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상용차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저 같으면 현대자동차 본사라도 정말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외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도지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사 토론회에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해서 전북의 노동 현장과 노동자들의 처우를 짚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최고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사하기도 했지요. 노동계 인사에게 이 같은 훈장이 추소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서 산업화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회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